한민족의 기원과 미국 원주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에베엘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레기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레게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창세기 10장 30절에는 그들이 욕단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바알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이 하함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하함의 집안 중에서 가나한 집안을 통해 인류 최초의 독재자 니무롯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는 아담과 하하의 아들 가인, 아벨 셋 중의 셋의 후손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니무롯과 함께 그 일당에게 끌려가서 바베론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니무롯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오는 에벨. 이 에벨은 샘의 삼대손입니다. 에벨의 아들 벨레과 욕단 중에서 욕단입니다. 욕단이라는 이름은 작다는 뜻입니다. 이 욕단은 지금의 아라라산 근방에서 살다가 니무롯을 떠나 신할평지로 떠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더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외로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본문 10장 30절에 보면 욕단은 메사에서 출발하여 스발로 갔다고 합니다. 메사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수많은 산들이 나옵니다.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산맥을 넘으면 스발이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 아라라산에서 바로 파르르에서부터 스발의 동쪽산으로 갔다. 그래서 이 스발이 시베리아 몽골고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동쪽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스발은 새로운 평양, 시베리아 몽골고원이라는 뜻이지요. 욕단은 새로운 평양을 찾아 태양이 떠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알이란 뜻은 하나님. 이랑이란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리 홍길동이랑, 바로 갑순이랑, 이 이때 이랑은 바로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알이란 뜻은 바로 알이란 뜻은 하나님. 이랑, 바로 하나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동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알이란, 알리란, 아라리요. 알이란, 고개를 넘어간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시련과 역경을 승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바로 욕단의 후예들입니다. 니무롯을 따라가지 않는 욕단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욕단의 후예들 중 일부가 바벨탑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사용하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욕단의 후예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생과 그 후손들이 사용했던 인류 최초의 언어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기원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수객기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그 어느 어군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언어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벨렉의 형제인 욕단의 후예입니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바벨탑을 쌓으러 떠날 때 우리 조상인 욕단은 울면서 애통하면서 동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알이랑 찬송을 하면서 그동안은 욕단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욕단이 우리 조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온 세계보금으로 깨울 민족은 우리 한민족 욕단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입니다. 일제식민지와 유교전쟁으로 광려와 같은 우리나라를 오늘의 한국에 있게 된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교하는 한 우리 한민족은 복음의 마지막 주자가 될 것입니다. 초기 미국 원주민 시베리아에서 알래스카 및 북미로 이동했다고 미국 교사학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원주민은 우리 한민족과 같은 욕단 자손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삶의 모든 모습이 한민족과 많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주민 성교를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되신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0편 88편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말씀처럼 이즘의 땅, 나바오 항무지 땅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바오 성교를 통하여 욕단의 후손인 미국 원주민 성교를 나바오 성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정말 나바오 카메론 교회에 나무 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 방문한 사진입니다. 월토 목사님과 사모님, 아들, 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아이스터디 SAT 카카오 아이디어와 310-775-7276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